왜 이렇게 맵냐? 이거 얘 같이 나한테 형들 놀자고 나서 나한테 기가 낸 거 얘기해주고 뭐 편한다고 해 아 얘 진짜 난 안 되네 안녕하세요. 덜면도모의 형편입니다. 자 오늘은 보이시죠? 배. 배 타러 왔습니다. 오늘 지금 현재 6시 6분 아침에 한 5시에 나가고 준비해서 이렇게 왔습니다. 밤낚시하는.. 아니 밤낚시 낮 낚시 낮에 낚시하는데 여기 어디냐면 오이도항이에요. 낚시꾼 형이랑 같이 낚시하러 왔습니다. 낚시꾼 형 안녕하세요. 낚시꾼입니다. 말씀하세요. 아 우리 대물야물 하는데 자극치지도 모르겠네 오늘 규정이 뭐예요? 농어 대물농어 아 대물농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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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태까지 우리가 덤앤덤 하면서 농어 잡은 적 한 번도 없어요. 근데 형님이 추천해갖고 왔으니까 뭐 또 작겠죠. 근데 조짐은 좋아요. 짠 것도 아니에요. 보세요. 대인도 손님 윤도인데 경이로에요 경이로 농어 전문 경이로 형 배 샀어? 아니야 아니야. 우와 나 진짜 경이로 경이로 왜 여기 딱 뭐 이건 누구세요? 후배 후배 지인분이 있구나. 오이도 후배 지인분 저희 덤앤덤을 잘 부탁드립니다. 잘 부탁합니다. 하여튼 형 오늘 즐겁게 잡고 또 잡아서 많이 잡으면 또 매운탕까지 먹는 걸로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형님 하여튼 오늘 한 마디도 못 잡으면 또 가야돼. 또 가야돼. 군산 가자니깐 군산 얘기 좋아가지고 경이로 출근했습니다. 낚시균형 지금 낚시균형 지금 세팅하고 있어요. 느낌이 좋습니다. 대부분이 나올 것 같습니다. 자 농업잇기요. 못 잡으면 이러면 뭐 가시겠어요. 농업잇기 여기 낚시균형이 알려준대로 여기 보면 여기 여기 있어요. 민원이라고 해가지고 어휴 됐습니다. 낚시균형 낚시균형 정말로 해가지고 그래서 어? 이거 내 모습을 잘 봐. 비판이 어휴 뭐라고 다 봉헌이 계속 물리고 보이는 일인데 아 아 서창훈이 하세요 저희는 이게 또 다만 예 으 아 땅 방어네 방어 방어네 방어 방어가 어디야 이제 입주가 안찾아 맞죠? 형 눈멍고기 잡는거 봤지? 눈멍고기 잡는거 나 참 드디어 잡았습니다 형 이거 오면 되겠다 일단은 3시간만에 잡았어요 와 자연산 태어난 참자고 보는 겁니다 자 여기 따위지 한번 볼까요? 자 점수요 오 4자네 4.5 4.5 이거 어디다 가야 돼? 여기다가 와 자 제가 먼저 한번 잡았습니다 낚시쿵 형 지금 계속 헤매고 있습니다 야 형 언제 잡는거야 와 바다라 찌니까 거기 오지 여기에서 내가 제일 큰거 잡는거네 아직 남았다 한 발 남았다 한 발 남았다 한 발 남았다 한 발 전에 나는 잡았다 이거 먹고 이거 이거 많이 잡아요 타자 타자 와 이거 아직 떨어졌어 아 야 있어 있어 아 하나 좀 받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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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자 거주세요 아 아 아 3 4시간만에 있지도 않는데 한 발이 끝날씩 산다 아 아니 농가로 또 푸시면은 다 데리고 나가고 아 살았다 그래서 농가에 다 데리고 간다고 나도 모르겠는데 막 도망가니까 애들이 따라가고 아 다 분간에 갱결을 좀 힘든데 우리 꿈꿨어? raspberry 욕대놈 비치 못 잡았다 그래가지고 못 잡았다 매운 장면이 서야 될 거 아니야 뭐야 이게 방생이야 방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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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어 맛있어 형 형 형 용탐 포즈키 응? 아 쉽게 얘기해 흑가 잡고 포즈치해 얘기해 포즈치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방황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장님이 힘이 없네요 목소리가 하하하하 하하하하 태어나서 처음으로 방을 잡아서 오늘 6시부터 낚시해갖고 지금까지 몇시야 지금? 5시? 시계 보이시죠? 5시? 4시 40분 4시 20분 대물 잡았다고 형들한테 뻥쳐놓고 불렀어요 뻥쳐놓은거야? 농어 잡고 광어 잡고 무럭 잡고 겁나 많이 잡았다고 불렀는데 형들 왔어요 근데 메뉴는 꽃게탕입니다 가자 오랜만에 보시죠 보안관영 반갑습니다 하하하하 갈려왕관입니다 하하하하 팬이에요 하하하하 팬이에요 하하하하 하하하하 형이 특별히 보시고 왔던 열심히 보겠습니다 하하하하 하하하하 화이트 캣사지 하하하하 참고하자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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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안심 아니 ASS 하하하하 하하하하 와 와 어 이거 금방 먹는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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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낚시꾼 형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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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휴 아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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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워 매워? 아휴 매워 아휴 왜 이렇게 매워 야야 아휴 야 이거 뭐야 야 이거 뭐야 아니 그 그거 먹는데 먹으면 안 먹으면 안 먹으면 청년이 들어갔어 아니 그거 왜 거품이 떴어 아니 내가 아까 한 모금 먹어봐 시원한거야 아 매워 거품이 떴어어 야 이거 뭐야 이거 야 너 왜 틀린거 했냐 형한테 야 뭐해 이거 바짝 바짝 어이가 바짝 뭐 배워 아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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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큰한건 잘 먹네 얼큰한데 얼큰한데 아니야 이거 어휴 진짜 얼큰한데 얼큰한데 야 그냥 물을 줘 왜 이상한거 줘 아니 물야 아니 됐어 이씨 이상한거 준다 아휴 1박1찌인거 아휴 아휴 너는 너는 야 야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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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엄청 매워 아휴 왜 이렇게 맵냐 야 이거 얘 얘 같이 나 나한테 형들 노래 잘하면서 나한테 지금 이 이 이랄앵거지 뭐 타놨나봐 이거 아 얘 진짜 왜 만드네 아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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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타놨어 피디마다 안그랬다고 이거 왜 이렇게 어휴 야 이거 뭐 흐르는거야 아 소리로 치고 따가워 죽겠어요 야 어제도 닦군 나 질물 놓았다 나 피디님 얘기하면 돼요 나 질물 놓지 그치 아휴 그게 장난 아니야 그치 이거 형들唐이야 나 짬캐뿔 이거 크라스로 한잔 먹기 형분들 알지 짬캐뿔 크라스로 한잔 먹기 아휴 아휴 이게 제가 형님들을 위해서는 하이템캡 사진이라고 형 맛 어땠어요 아 이게 저 하이테네 얼굴이 하얘졌네 엄청 매워 지금도 속이 쓰죠 저번에 캡세이션은 갯버스 좀 하다도 갯버스 아우 오기 싫어 죽겠어 지금 원래 사실은 아니 피디님 여기로 이만큼 넣는거야 이만큼? 야 조금은 한 번만 더 이제 남는다 여기 너무 잘 먹는데 딱 나오는데 여기로 셀 것 같아서 도구 소리 하지마 아우 나이씨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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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정신이 없어 형님들 아 이거 또 제가 오늘 생일 처음 나온 광어를 누룩하고 형이 피디님이 한 발 잡고 내가 한 발 잡고 그 제 처음에 나온 자연산 광어 맛 어때요? 피디님 여기 찍어주세요 요쪽은 광어 민혜 구독자님들한테 사기치는 것 같아 이게 울어 자연산은 좀 시커머해야되는데 에이 진짜 그거 다고 다는거야 와 이거 제가 시커머 다 먹어야지 야 근데 여기로 대장하니 와 고추삽도 없고 와 고추삽도 없고 아 근데 고추 삽고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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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오늘도 채는구나 결론은 결론은 아이디캐들한테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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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캡사이신 캡사이신 아이디어 누구꺼야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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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아니면 또 이러고 이러고 처음 하잖아요 사실은 또 항상 이렇게 노력과는 더우면 더운데 형들이 매워도 기분 안 나쁘게 이렇게 오늘 그냥 뻥치고 고기 많이 잡았다 뻥치고 불렀는데 와 드려 너무 감사하고요 또 형들이 또 이렇게 또 일부 음식을 많이 참여해주셔서 너무 고맙고 우리 낚시군 형이 국불에 낚시 또 제대로 하고 와 드릴라 네 딸거리였으면 죽었어 아이씨 아이씨 낚시군 형 때문에 낚시 제대로 하고 왔는가 아이씨 낚시군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더만더머의 신부였습니다 고생 많았어요 관리입니다 누구요? 관리입니다 하하하하 겨울에는 이제 사역군입니다 하하하하 뺏지 없는 보안관입니다 여러분 아 형제랑 놀지 마세요 힘들어요 아 아 아니야 자 고생 많으세요 고생 많아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